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연진아 연진아 잘한다 연진아 우리 되게 신나 미안해요 오늘 이거 5번만 더 할게요 5번만 더 할게요 어린이 연진이 왔고요 예은씨 연진이로 많이 불릴 텐데 요즘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루리를 더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 연진이를 볼 거 아니에요? 어때요 본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조금 민망한데 무서운 것도 잘 모르겠고 뭘 봐요 연진아 연진아 예능 나와서 좋겠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나와서 기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러블리 하신 것 같아요 귀엽고 차분하고 근데 실제로 이 더글러 캐스팅 될 때는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서 캐스팅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감독님 뵙고 인사드렸는데 그 웃음 좋다고 어떤 웃음인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갑자기 웃다 웃는 건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눈빛이 달랐어 사실 예은씨가 한때 예능을 좀 많이 하셨어 해서 나올 때마다 큰 활약을 보셨다가 갑자기 한순간 확 사라졌어 예능에서 예능 출연 금지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금지까지는 아닌데 제가 카메라만 있으면 이게 절제가 되는 게 평생 꺼져 있으면 엄청 차분한데 나오는 거라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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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